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고 있지요 오늘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또 든든한 지원군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계의 미담 자판기 그런가? 자 이제 너튜브 꼰대위로 MZ세대부터 중장형 측까지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개그맨 김대희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네요 보시잖아요 보는 분도 많이 계시죠 보시잖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예요? 그럼요 보는 라디오입니다 저희는 보는 라디오 보는이랑 보이는은 뭔 차이예요? 보이는은 저도 K본부 아 또 실수를 했네 제가 오자마자 실수를 잠깐 지금 일단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긴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저 생방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야 글쎄요 보통 방송이 웬만한 건 녹음이 많으니까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마지막 라디오 나간 게 언제 기억도 안 나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왜 저를 불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왜 이해가 안 나요? 아니 청취율 조사기관을 맞아서 맞아요 저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 저 분도 큰 도움 말하겠습니까? 그냥 뭐 아 그냥 한 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예예 그런 느낌으로 불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는 라디오 맞아요 보는 라디오 알았으면 제가 면도라도 하고 오는 건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진짜 뭐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갈수록 점점 더 오히려 젊어지는 느낌이고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반백살이에요 아유 무슨 소리야 근데 이상하게 제가 형님을 볼 때마다 아유 대형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 느낌이다 점점 더 날씬해져가고 몸에도 더 관리해서 그런지 약간 재석 선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고 수트 입으면 딱 잡고 아유 또 누굴 욕먹이려고 아유 그러게 편하죠 재석이 형이랑도 비교를 해요 아유 그걸 노린 게 그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참 일단 우리가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짓고 갈 게 있는 게 그래요 꼰대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시작한다고요 아 이게 저 좀 많이 좀 억울한 게 제가 이제 닮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저를 꼰대이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 싶어요 저는 그냥 친한 동생이고 회영님은 지금 부산에 계시고 아 그분이 부산에 계시는구나 회영은 뭐 그냥 일반 유튜버이시고 아 연락만 자주 하는 그런 사이고 그렇죠 좀 오래됐어요 안지는 그래서 우리 출출이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네요 우리 구자영 출출이가 아니 오늘 꼰대님 나오는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김대인님 나오셨네요 아 자영님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약간 또 그분이 또 패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저한테 그 얘기하셨으면 제가 저기 꼰대 형님 섭외할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아 저도 그 생각은 못했죠 둘이 같이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김금님님 이 누나도 양손 높이 들고 막 흔들어요 같이 데이 멋지다 라고 감사합니다 금님 금님님 또 이현주님꺼 어머나 김대희씨 맞아요? 왜 더 젊어지셨나요? 좋은 건 좀 같이 먹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했길래 더 젊어지냐고 아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좀 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아유 예 정말 느끼하네요 자 이현수님 안녕하세요 데이 형님 방송국 오실 때는 못 타고 오셨어요 저는 출근할 때 커피 타고 왔는데 아 아재 기그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아 저는 가름맛 타고 왔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여기 아 스무트하게 나오네요 가름맛을 네 자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꼰대시가 부산에 있고 예 저는 아닙니다 예예예 꼰대시가 부산에 있고 예예예 그래서 꼰대이 형님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추천을 했어요 한번 뭐 집에서 그냥 너튜브를 해봐라 어 그냥 뭐 놀지만 말고 시간도 많은데 소일거리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잘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도 그 형 잘 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지금 유튜브를 하나 해볼까 지금 기획 중이에요 음 너 쪽으로 해주시고 아 예예 아 나 이렇게 방송을 한 너무 오랜만이라 가만히 그렇게 따지면 김대희 씨는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노시네요 저 그래도 예 저 저 뭐 하세요? 독박 투어라고 그거 격주를 한번씩 가시고 나머지는 노시겠네 근데 왜 이렇게 모시기 바빴죠? 이건 어떻게 이 갭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골프 치고 막히는군요 자 예전에 네 김준호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희 씨는 정말 꼰대이 캐릭터에 너무 빠져있다 자신과 둘이 있을 때도 꼰대로 얘기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자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니 제가 꼰대이가 아닌데 그럼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제가 꼰대이가 아닌데 꼰대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칭이잖아요 아 잘못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김준호 씨도 그렇고 장동민 씨도 그렇고 예예예 주변에서 저한테 형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죠 그러는데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예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닌 거죠 네 꼰대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정신 나간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동생이 하는 프로그램에 저 1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거든요 아 축하해요 드디어 축하해요가 아니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신 거 아닌가요? 드디어 나온 게 아니라 뭘 처음 불러놔 놓고는 아니에요 초반에도 연락했어요 아니 저는 뭐 계속 뭐 섭외하고 그랬는데 제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 연락받았어요 했는데 그만큼 바쁘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럼요 저는 뭐 하는 게 없는데 중간에 매니저턴에서 많이 카트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부럽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좀 아껴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큰 행사 있고 이럴 때 형님을 모시자 아 진짜요? 그럼요 아 잘 큰일 났네 아니 생방 지금 오랜만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일부러요 아 그래서 소감 한 말씀 할까요? 그럼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저기 앞에서 우리 유민상 씨 그 매니저를 만났어요 그렇죠 아우 야 나는 지금 오늘 생방이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된다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민상기 오빠는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시던데요 네 뭐? 네 아 이 형이랑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래 아니 게스트를 게스트를 불러놓고 아 이 형이랑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라고 걱정을 하면서 나를 왜 부른 거예요? 나 아침에 차에서 내리자 그랬거든 오늘 대형이 나오는 날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대형하고 한 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하냐 내가 이 형은 자주 모른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간 동안 내가 이 형하고 저도 한 시간 동안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내가 나 지금 너무 어색해 생방 긴장감보다 너무 어색해요 지금 아 우리는 볼 일이 많으니까 평상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아니까 딱히 궁금한 게 없는데 맞아요 자 하지만 대문이 있고요 우리 출출이들은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출출이 청취자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럼요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들 왜 우리 둘 사이를 청취자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가져록 합니다 오늘 속속들이 다 알려드리죠 그렇죠 저희 관계를 우리 서로 모르는 것처럼 진행하자고요 그래요 철저하게 유민상 씨라고 했나요 반가워요 대희 씨 아 네 꿀디 네 꿀디디라고 하면 돼요 네네네 예예예 자 혹시 꼰대희 씨에게 이런 거는 어떻게 전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3년 전에 제가 네 꿀디 유민상이가 너튜브 채널 꼰대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초반에 아 아 봤어요 아 보셨구나 아 봤어요 봤어요 기억나 그렇지 그렇지 예예 같이장님이 하는 거니까 보셨겠지 네 봤어요 봤어요 제가 조회수가 846만이 나왔고요 거기서는 나름 인기동영상 순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역대 예예 역대 조회수 중에 4등 4등이에요 거기 정말 대단한 분이 많이 나오셨는데 와우 요거에 대해서는 거기 뭐야 꼰대 형님이 뭐 감사하다는가 전 그 뒤로는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아 저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저기 유민상의 나온다니까 예 출연한 라디오 나온다고 했더니 예예예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어 그 지금 뭐 800만이 넘었더라 어 그랬더니 그 형이 그때는 아무나 나와도 하하하하하하 진짜 아무나 나와도 그 정도 아 여보세요 2회 때인데요 오히려 아무나 나와도 그 이상을 찍었을 텐데 하하하하 유민상의가 나와서 아직까지 800만이다 뭐 편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 분이 성격이 아 내가 꼰대이시 있잖아요 네 내가 한 번 가만 안 둔다고 좀 전해주세요 어 나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어 그러세요 저도 뭐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네 아 내가 라디오는 세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예 말하세요 근데 이제 그 자식 가만 안 든다고 어 세게 말하고 하차하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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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궁금한 게 네 제가 2위잖아요 1위는 알고 있어요 네 신봉선씨가 바로 저보다 앞에 나와서 최고의 조회수 아 아직도 최고예요 천만이 넘었을걸요 아 그 정도니까 네 근데 그러면 제가 4등이잖아요 네 2등 3등은 누가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가 그 꼰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제가 본 기억이 예예예 찌개양님이 천만이 넘었고 와 역시나 예 그리고 지상렬 형님이 거기 우리 제 바로 dc간 라디오 아 진짜요 네 지상렬 형님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그래도 여기 중에선 최근이시네 그래서 900 거의 천만 가까이 이야 그걸 이런 사실 웬만하면 제가 아니 그 사람이 왜 높지 이럴 텐데 네 세 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다 이야 근데 그 다음이 지금 저예요 유민상씨예요 거기에 아이돌 스타 잔뜩 나오셨는데 제가 4등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라니요 자 그리고 우리 지상렬 우리 선배하고 그 방송하실 때는 술도 꽤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누가요? 예 꼰대희씨가 아 봤어요 아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 들으시나요? 진짜? 하나도 놓침없이 비하인드까지 그렇죠 지상렬씨가 그렇게 술을 또 잘 마시고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촬영하면서 또 마셨나 봐요 근데 그 꼰대희 형님이 그 막바지에 필름이 끊겼대요 아 너무 많이 마셔서 촬영 중에? 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업로드가 된 걸 보고 아 엔딩이 이렇게 끝났구나를 그때 알았다고 아 엔딩이 기억 못할 정도로? 저도 얘기만 들은 건데 그랬다고 하대요 두 분이 아주 그냥 꼰대희 형님하고 지상렬 우리 형님하고 두 분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술 매니아시네요 거의 꼰대희 형님 조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대희씨는 어떻게 주량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하는데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위민상씨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좋아하진 않고요 원래도 먹으면 먹는데 저는 주량이 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혼술 전문가 아니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술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집에서 혼술까지 하고 있으면 그거 끼고 집에서 VR 끼고 있으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 안 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또 꼰대희씨에게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부산국제코뮤디페스티벌에서 너튜브 대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야 김대희씨가 대리수상을 했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부산국제코뮤디페스티벌에 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꼰대형님 개인 스케줄이 있다고 못 나온다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친분이 있으니까 대리수상을 했죠 야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대리수상 기억이 안 나요 왜 본인 것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제가 받는 게 아니니까 재상이 아니니까 뭐 그냥 네 대리수 말했으면 부산의 아들 꼰대형님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정신나간 사람하고 자 아 힘들다 이게 정신나간 사람하고 에이 그렇죠 선배 선배한테 정신나간 사람이 뭐예요 아니 지난번에 류진스님이란 분도 그러고 제정신이 아닌 자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께 돌발 퀴즈 나가면 돌발 퀴즈 오 갑자기 네 자 우리 김대희씨 하면 딱 떠오르는 유행어가 하나 있죠 예 어떤 유행어죠 코너에서 했던 거 돈 많이 벌면 그거 말고 대화가 필요해 코너 기분 좋다 소고기 사먹기 대화가 필요할 때 아 대화가 필요해 네 그 코너 있으잖아요 그거는 했던 거잖아요 반찬 이게 먹고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 똥리 어디 갔노 하지 못했어 자 밥 먹자 이 코너가 이게 있죠 이 유행어가 있었죠 이 유행어를 탄생시킨 코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중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었네 자 들으신 분들은 빠르게 눈이 채셨을 거예요 신봉선 장동민씨와 함께했던 코너였죠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급전이 필요해 오 재밌다 여기 작가님이 진짜 너무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1번 급전이 필요해 2번 대화가 필요해 3번 로맨스가 필요해 자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혹시 힌트 가능할까요 아 한때 이 코너를 착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유 그거 잘 보고 있어요 조용한 가족 아 뭔가 그런 느낌의 비슷한 느낌 정답이군요 아 그렇게 헷갈릴만 하다는 거예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2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리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뭐 주세요 자 여러가지 선물이 있죠 돈 불러주세요 그럼요 저 관련된 퀴즈인데 예 그럼 그만 좀 조용히 자 예 정연아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지금 이 노래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옵니다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꼰대히 개그맨 김대희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꼰대히 아닙니다 아니 꼰대히 개... 아 그렇죠 꼰대히 씨와 친한 동생 개그맨 김대희 씨를 모시고 네 자 우리 정신 나가는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돌발 퀴즈를 하나 드렸습니다 자 형님 정답이 뭔가요 아 정답은요 아까 2번에 있었죠 네 2번 대화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노래도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얘가 나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히트송으로 나갔는데 너무 뭐 다 아시니까 사실에 나갔습니다 당첨자는요 자 먼저 이수안출출이가 2번 대화가 필요해 그때 신봉선 씨랑 진짜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오해 많이 받으셨죠? 라고 보냈어요 지금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오해를 해요? 네네네 그 옛날 우리 그 종교하는 선배님 배일집 선배님이랑 배현정 선배님처럼 아 그건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네 근데 약간 나도 좀 이해가 가긴 가는 게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지만 저도 아빠와 아들을 하고 옛날에 이놈 아저씨하고 너무 아저씨 콘을 많이 했더니 네 저 당연히 그냥 애 있는 아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여보세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아직 총각입니다 네 또 아이디 호피 정답 2번 요즘도 보면서 키득키득하면서 밥 먹는답니다 너무나 잼나요 특히 봉선이 엄마라고 특별출연한 신봉선 씨 그 장면에 완전 뒤로 넘어갔답니다 하고서 보내셨어요 네 아 호피님 요건 후반부 대화가 필요해져 아마 리메이크 됐을 땐가 그때 아닌가요? 봉선이 엄마로 나온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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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리메이크 됐을 때 그렇죠? 맞아요 그 대화가 필요해 일곱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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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 그 저기 그 식사하면서 고추씨를 이렇게 털면서 아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엄마로 나왔잖아요 자 549277이 정답 대화가 필요해 졸렸는데 아우 대인님이 나오셔서 보라보면서 지금 웃고 있어요 두 분 케미 뭐예요 좋네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사구이님 아 보고 계시는군요 보는 라디오 예 뭐예요 이거는 갑자기 보는 라디오 이거는 아니 아까 실수해서 많이 하려고 보는 라디오 예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아까 세 분 포함해서 이수환 호피 5492 포함 8150 7812 이렇게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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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대화가 필요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신봉선 장동민 씨하고도 케미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네 이게 연기를 하면서도 너무 웃겨서 참기가 힘들었던 적 몇 개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더 돌고 있는 게 많아요 많은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웃음을 못 참은 게 아니고 신봉선 씨가 제가 삭발을 했던 장면이 있어요 야 그거죠 근데 진짜 삭발을 했잖아요 무대에서 그렇죠 뒤에 삭발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상황이 어 제가 그 직장 상사의 부친상이라는 전화를 받고 부친상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그 상태로 근데 아 왜하노 아 나 이러고 어떻게 하노 아 왜하노 그러면 뭐 신봉선 씨가 그때 이제 부인이 아 뭐 어떻게 뭐 정리해서 뭐 가야지 뭐 이런 그런 그 뉘앙스의 대사를 해야 되는데 웃음이 터져가지고 신봉선 씨가 다음 대사를 못 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아이고 우야노 아이고 이거 우야노 아이고 우야노 아이고 이거 우야노 계속 봉선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죠 그 머리 미는 장면 지금까지도 아 인터넷에서 조회수도 없고 네 그거 이후로 제가 알기로 바로 그 해 연말에 최우수 개그맨상 아마 아 맞아요 그 해에 제가 그 개그맨이 되고 처음으로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래서 한간에 뭐 그걸 노리고 일부러 삽발을 했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네 더 놀러온 거 뭔지 아세요? 뭐요? 저도 그걸 노리고 나중에 머리 미는 걸 했어요 근데 몰랐죠? 그 뒤에 후보들이 몇 명 했잖아요 따라서 김지민 씨가 저런 머리 옆머리 미는 걸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몰랐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안 묶였어요 나는 옆머리 옆머리 밀었는데 이게 쉽게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옆머리를 밀어서 그래요 앞머리를 밀었어야지 어이구야 그거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또 우리 형님들이 또 친한 분들이 나오시면 저희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로고 속 멘트를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아 로고 속 멘트요? 네 저희는 즉석에서 이렇게 해갖고 만들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게 김대희 씨가 너무 어렵겠지만 사실 뭐 안 될 거예요 네 거기 7번 페이지에 있어 7번 페이지에 아 여기 있구나 예예예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있거든요 요거를 아 이게 어려울 텐데 아 근데 이거를 꼰대희 씨 성대모사 가능하세요? 예? 비즈가 다 흉내만이 안 되겠지만 아니 유민성 씨가 잘 알겠지만 개인기 없는 개그맨으로 그러니까요 저도 아는데 안 될 건데 한번 안녕 줄철이들 꼰대희 아저씨다 아 근데 제가 옛날에 대화가 필요해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성대모사입니다 여러분 성대모사 자 잘 들으시고 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 출출이들 꼰대희 아저씨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돼 아이고 내동상 민상이 가가 그 저 저 저 배고픈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카네 그 맛깔나게 진행 참 잘해 근데 들을수록 배가 고프다 카네 뭐 그딴 프로가 다 있노 자 밥 먹자 아 야 아니 형 아 안 비슷하네 확실히 다르네 아니 이게 비슷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흉내를 내는 거라 아 그러네요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꼰대 형님 찾아가서 부산 가서 다음에 한번 제가 모셔야겠어요 직접 녹음을 제가 따올까요 그러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똑같지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이니까 도움이 안 되네 오늘 아 참 다른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성대모사가 제일 힘들어 나도 같이 미쳐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 어우 형 비맞추기가 어려워 자 제가 우리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이제 대희 형님 하면은 대극에서 또 나름대로 미담자판기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국군 장병들이나 또 어려운 후배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좋은 일인데 너무 막 손발이 오라들어서 아 근데 이런 걸 저도 솔직히 뉴스에서 보고 네 오히려 나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형 이래서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 맞다 내가 군인들 국군 장병분들을 만나면 나 형처럼 계산을 못하더라도 나는 최소한도 만나면 너무 반갑게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내가 말이라도 하자 이런 게 생겼거든요 네 그런 영향력 때문에 형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 계산도 해주시고 후배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잖아요 후배들 도와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유민상 씨가 알겠죠 네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거는 짠돌 이미지가 엄청 강하긴 한데 이미지가 강하다고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시나? 짠돌이거든요 이미지가 아니라 짠돌인데 짠돌인데 지갑이 가끔씩 이렇게 활짝 열리는 순간은 어떤 때예요? 아 이러려고 부른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지갑이 열리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지갑이 열리는 순간이요? 네 좀 조금만 맞아요 네 진행을 했었어요 행복 제목이 행복 네 맞아요 맞아요 행복한 군대 이야기인데 그걸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전원 자리에서 본 우리 국군 장병들이 조카 같기도 하고 이제는 어느새 나이가 아들 같기도 하고 벌써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냥 계산하고 갔을 뿐인데 그게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글을 올려서 보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제가 무슨 누구를 생명을 구하는 의인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알려져서 너무 좀 쑥스럽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봐도 계산해 주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어? 뭐 또 뭘 뭐 뭐 뭐 또 그러네 일부러 계속 좀 하려고 미담을 또 바라고 뭐 어? 하는 거 아냐라고 오해받을까봐 오히려 오히려 못하겠어 아 또 그러는 거야 저거 이제 상습적으로 그러네 혹시 이상하게 오해하는 고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 또 그것도 나름 걱정이겠다 아 오히려 차라리 그때 소문 안 났으면 나중에 또 봐도 편하게 그냥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아 오히려 또 뉴스 날으라고 저러나 그 기사 나고 한간에는 휴가 나온 우리 국군 장병들이 김대희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 회사 근처 저기 어디 저기 망원동 근처 쪽으로 일부러 가까이 온다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그렇죠 농담인가 다 했죠 우리 아이디 나마리아 출출이가 아 네 눈에 써 있어요 나 착해요 라고 하하하 하고 보냈었어요 나마리아? 네 이게 무슨 개그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이디가 나마리아라고요 아 네 나마리아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대희 형이 눈빛이 정말 정말 착해졌어 이렇게 쳐졌어 이제는 원래 쳐졌어요 아니 형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무서운 형이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때 보톡스를 잘못 맞아서 눈에 올라갔던 거고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형이 몇 살인데 보톡스를 맞아요 네 네 내가 27에 들어갔어 형 30대 31? 그때쯤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됐죠 어 그 정도도 안 됐을 때다 그때쯤에는 형이 조금 표적스러운 면 있었어 아직 도끼가 서려있던 형이었어요 그때는 뭐 악밖에 없던 때라 어 아니야 그래도 형은 이제 겉으로는 좀 이렇게 착하게 해주긴 했다 어 아니야 같이 먹자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네 근데 한번 이제 수 틀리면 자아 뭐야 이거 아니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 이 형이랑 한식 왔다가 무슨 얘길래 하더니 아주 그냥 뭐 입이 터지셨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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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셨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기회만 좀 있으면 애가 하여튼 여기다 자근재근 자아 우리 요즘 또 개그맨 동료들과 함께 독박 투어 3도 하고 계시네요 아 예예 야 멤버들이 제가 알기로도 찐친이잖아요 완전 예 여기가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가 좀 설정으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진짜 저렇게 친하냐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옆에 계시는 우리 위민상씨가 후배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부러운 사이죠 다섯 네 지켜봤으니까 찐친이죠 네 제가 개그계에서 또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참 부러워하는 무리 중에 한 명 재밌고 서로 격식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다섯 명이거든요 딱 옛날부터 그래서 뭐 촬영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끼리 논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런 게 시청자들이 다 보인다 그래서 재밌게 친구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 뭐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좀 배울 건 배웠어요 아니 뭐예요 아 이만 이렇다니까 이 형 동생들이 뭐 좀 얘기하면 동생은 배울 저런 저게 옛날에 더 심했다니까 당신이 날 공격해서 먼저 공격해서 그런 거 아냐 인내부터 저랬다 자 중요한 건요 자 김대희씨 2% 하면서 절친이 김준호씨에서 장동민씨로 바뀌었다 어우 나 얘기 못 들었어요 아 뭐 아이 뭐 준호형을 버렸나요? 아 바뀌었다 이런 거보다는 장동민씨는 그런 게 있어요 장동민씨랑 저랑 저도 뭐 MBTI라는 거를 뭐 맹신하진 않지만 I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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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형 근데 장동민씨랑 얘기하다 보면 장동민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문자 F라는 게 아 공감이 서로 공감이구나 한번 가볼게요 네 김대희에게 김준호란? 어 이제는 뭐 한 25년 됐거든요 함께한지 네 전략적 제휴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라고 아 전략적 제휴 관계 네 아 그 정도 관계가 서로 맞다 네 그러면 김대희에게 유민상이란? 누구요? 저요 아 유민상씨 아 유민상씨 네 저는 저한테 유민상씨는 백마탄 왕자님 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유민상씨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 정말 몇 번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아하 정말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유민상씨고 그걸 또 훈쾌히 또 받아주는 사람이 유민상씨고 네 네 자 또 대희형 부탁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해서 사실 원래 같으면 나도 이제 아이 아이 그런 거 저 안 갈래요 뭐 이러는 건데 네 대희형이 부탁한다 그러면은 제가 또 흔쾌히 형님 부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돈 필요 없습니다 에? 뭐 이렇게 가죠 제가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니 그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제 그 제가 결혼식 사회를 약속을 했는데 네 네 친한 지인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날 방송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유민상씨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민상씨가 아 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가서 사회를 보고 그럼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네 고기라도 사야죠 해서 소고기를 그때 네 혼자 10인분인가 꽃동심이랑 네 네 에이 또 일을 불리네 또 에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었어 제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무슨 심리 여의도에 여의도에 거기 비싼 소고기집에서 어 형 밥은 사야지 그래서 어 그래 못 먹을래 그랬더니 소고기 먹어야지 해서 그렇지 꽃동심이랑 맞네 그때 어 그렇게 먹었어? 뭐였어 그때 안심이랑 근데 그 정도는 사야죠 저 몸값이 있습니다 아 그게 샀잖아요 여기서 아 아 요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서로 얻어먹으면서 네 네 자 우리 출출이들이 또 궁금한게 많이 있나봐요 우리 천유진 출출이가 개콘 첫해 볼 때부터 눈에 들어왔던 대희 형님 잘생겼는데 개그도 잘하시고 예전에 제 이상형 예전에 제 이상형이었어요 개그맨 꿈은 언제부터 꾸셨나요? 라고 아 일단 먼저 천유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 이상형이네요 예전 이상형 아 그러면 뭐 지금 이상이겠어요 예 개콘 첫해 하실 때가 몇 살 되신 거예요? 제가 26살이에요 이야 내가 27일 시작했는데 나보다 한 살 더 어릴 때 시작하셨네 예 개콘이 1회 전에 파일럿이 있었어요 네 그게 7월 어 1999년 7월 크으 그리고 1회는 1999년 9월 오 그 다음에 그때 했었고 개그맨이 되겠다 하신건 언제부터에요? 저는 군대 병장 휴가 나왔어요 전기휴가 나와서 어 네 바로 시험 봤어요? 네 컬트 그때 당시에는 컬트 삼총사의 개그콘서트라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고 아 우연히 어 그때 어 야 나도 저 형들처럼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 가셨어요 아 아 그거 공연 보고서? 네 네 네 그전까지는 원래 제가 대학교가 어떤 걸 나왔죠? 과가? 나오진 못했습니다 네 네 네 어 그러면 약간 연기에 꿈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연극배우가 그냥 막연하게 꿈이었는데 그 공연을 보고 바로 거기서 개그맨으로 개그맨으로 꿈이 되려고 싶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 나름 이렇게 외모가 집중하신 편이니까 진짜 아예 영화배우나 이쪽을 꿈꾸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그맨이니까 이 정도 출중하다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지 배우 쪽으로 갔으면 제가 아시는군요 이쪽이니까 이럴려고 부른 거야? 네 이럴려고 이럴려고 부른 거야? 네 이럴려고 뭐 유행어예요? 김현숙 출출이 데이싱 새 노래 앨범 안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노래를 낸 적이 꼰대이시가 낸 건가요? 크리스마스 캐롤밖에 저는 낸 적이 없고 예전에 꼰대이 형님이 노래를 낸셨나요? 노래를 하나 냈더라고요 꼰대이의 밥먹자라는 노래를 꼰대이 밥먹자라는 노래 여기 혹시 저기 배고픈 라디오에서 한 번도 안 틀어주셨어요? 네 예 죄송해요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뭐 꼰대이가 아니죠 그렇죠 꼰대이시가 안 나오셔서 저희랑 관계없어요 아 그렇구나 김대이시가 부른 노래가 있으면 틀었죠 그러면 뭐 저랑도 친한 형이니까 오늘 꼰대이의 밥먹자 노래 한 번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분 나와주신대요? 그거는 좀 약속으로 그건 제가 얘기해볼게요 아 나오는 걸로 알고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아 예예 오늘 끝나기 전에 한 번 틀어주시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희슬 출출이 김대희님에게 저 혼자만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혹시 포털에 김대희님 사진 걸린 거 보셨어요? 저는 어떤 사진이죠? 치과 홍보 사진인 줄 알았어요 가지런한 치아를 자랑하는 듯한 인위적인 웃음 저 사진은 어떻게 찍게 되신 건가요? 하고서 자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능하시면 그냥 녹색창에다가 김대희 치면 나오거든요 이게 세상형 보통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국회의원처럼 나오는데 형은 진짜 치과모델처럼 찍었네요 아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꽤 됐어요 이 얼굴도 왜 이렇게 가식적이야? 몇 년 됐고요 꽤 됐고 이게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좀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돼요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치아는 좀 가지런한 편이고 너무 이를 활짝 벌렸어요 27개 보여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하셨죠?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아 인위적인 웃음 이 인위적인 웃음은 왜 그러냐면 저때 당시에 제가 보톡스를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웃음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 형 어디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거 뭐 눈가죠 눈가 눈가 이런데 아 그래 안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눈가 아 그래서 저렇게 입만 웃고 눈이 안 웃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보톡스를 끊었습니다 아 진짜? 네네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네 밑에가 지금 여기는 사진은 탱탱한데 지금은 여기가 좀 꺼져 있구나 아 저러서 저렇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은요 보톡스를 맞기 전에 찍으시던가 한참 지난 후에 찍으셔야 됩니다 어 맞습니다 친해요 그럼 나 전혀 몰랐네 친하죠? 친하죠? 같이 개그 시험도 볼 정도니까 아니 근데 같이 개그맨 시험을 본 건 아니고 따로따로 봤어요 아아 회차만 같을 때 봤구나 그니까 그때 당시에 그 M본부 개그맨 시험을 같은 팀으로 본 게 아니라 따로따로 봤고 저만 붙은 것도 아니고 둘 다 떨어졌어요 아 아 M본부는 떨어졌고 네네네 그럼 조빈영님은 나중에 K는 안 봤어요? 네네네 그럼 가수로 이제 그 가수의 꿈을 키웠고 조빈영님은 개그맨이 안 돼서 가수가 되셨구나 그래 보면은 좀 남아있네 그렇죠 어떤 개그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네 조빈영님은 조빈영님을 보면 아 여기서 놀라운 사실 광고를 듣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 했어요 자 광고 뿅 무슨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개그맨 김대희 씨를 모시고 꼰대희 씨와 친한 개그맨 김대희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강좌가 함께 했었는데요 599 아니요 잠시만 이제 입이 풀려가지고 예 이제 풀렸는데 5999 출출이가 오늘 김대희 님 덕분에 꼰대희 님이 궁금해서 너튜브 꼰대희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했어요 꼰대희 님이 정말 저희 아버지나 닮았거든요 아 예 아버님이 정말 미남이신가봐요 아 그런건가요 아니 뭐 꼰대희 님도 잘생겼죠 뭐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저는 괜찮은데 지금 사연이 어디서 우리 아니요 저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대희 형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누구보다요 꼰대희 씨보다 꼰대희 씨보다 아 네네 꼰대희 씨보다 형이 잘생겼다고 하고요 자 허소리 그만하시고 자 우리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벌써 끝나요? 끝나버렸어요 나 이제 이 풀리고 이제 생방 이제 적응됐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재밌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 기회를 주지 않는다 더 이상은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죄송한데 꼰대희 씨를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꼰대희 형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감도 좀 해주셔야 되고 저요? 네 오늘 함께하신 소감 동생 라디오에 처음 왔는데 어떻게 좀 잘했는지 어떤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진짜 그 진행 실력도 지금 바로 옆에서 눈앞에서 보니까 잘하시고 아 그런가요? 뭔가 분위기도 잘 이끌고 다 좋은데 네네 좀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낀 건 어떤 점일까요? 정리가 좀 안 된다고나 할까 그런 역할을 옆에 정리를 좀 잘하는 한 분을 두고 더블 DJ로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제 옆에? 앞에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내가 오늘 정리가 안 된 게 너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정리가 안 되는 게 정신 너라니 형한테 정신 이 정도밖에 할 말할 수 없는 게 이 정도밖에 내가 못하라고 공중파 라디오라서 저도 못하라고 고마운 줄 알아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꼰대희의 반복 자료 마지막에 틀려 그랬는데 SBS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어떻게 등록해요? 꼰대희 형이어야지 아 그래요? 아 정신 나고 자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요 마마무 피처리인 김대희 김준호의 제목 아재 개그 이런 노래 같이 하셨네요 마마무 노래에 저랑 김준호씨가 피처링했습니다 제목은 아재 개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네 그러면 꼰대씨로 인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노래 듣고 저는 3부로 가겠습니다 김대희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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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감사합니다.